16대 27 번호온 선수가 1점을 앞서고 있습니다. 비언웨이퍼의 진영입니다. 9점이에요. 정말 구름을 뚫는 화살이에요. 이거 안 됩니다. 이러면 안 돼요.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. 진영이 선수하면 5점입니다. 10점이에요. 흔들리지 않죠. 5점입니다. 잘했어요. 원래 이렇게 쏘는 친구예요. 잘 살아납니다. 5점입니다. 이렇게 되면 몰라요. 흔들리네요 여기서요 또. 6점입니다. 6점입니다. 소아쉽네요. 세 번째 엔드를 기대해 봐야 되는 세븐틴이고요. 세 번째 엔드 전투 pump에 선수합니다. 자 이제 신호입니다 신호. 세계를 박을 것인지 아니면 반전이 있을 것인지. 아! 10점. 정말 무섭네요. 10점 때로 끝났거든요. 아 나쁘지 않아요. 자 차분차분 따라가면 됩니다. 아 9점이에요. 9점입니다. 3핸드 9대 9로 평평하게 이겼습니다. 마지막 발은 비오네이퍼의 신우 버논 선수가 쏘는 걸로 정한 것 같습니다.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줘야죠. 그렇죠. 스프레이스. 8점입니다. 8점으로 마지막 맞췄습니다. 네 신우 선수의 마지막 발입니다. 자 이제 메달 색이 달라집니다. 10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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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짓네요. 마무리를 잡아냅니다. 그럼 팬들이 아주 본인 일처럼 좋아졌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B1 A4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. 금메달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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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